충주의 역사와 문화가 응축된 보물, 단호사 철불 열애 좌상이 다른 지역으로 반출될 위기에서 벗어나 지역의 새 보금자리로 안착했습니다. 높이는 1m 30cm밖에 안 되지만, 무게가 700kg이나 돼 이사 자체가 만만치 않았다고 하는데요. 관련 소식,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 긴 타원형 얼굴에 큰 눈과 대조적으로 작은 코와 입, 부처의 상징이 된 길쭉한 귀와 목에 선명하게 드러난 3개의 주름, 손모양과 두 다리를 교차 열린 결과 부자만 다를 뿐 좌우 대칭을 이뤘습니다. 보물 512호인 충주 단호사 철조 열애 좌상입니다. 얼굴에 표현 기법이나 머리에 반달 모양, 옷주름 등을 볼 때 고려시대 불상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. 또 삼국시대 철 생산지로 유명했던 충주의 특성이 녹아든 유산입니다. 단호사 이전인 조선 숙종 때 중건한 약사라는 절 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철불은 최근 보금자리를 옮겼습니다. 신도수 감소 등으로 사정이 어려운 단호사에서 인근 석종사로 소유권을 넘긴 것입니다. 처음에는 외지에 팔 예정이었지만 석종사의 기증이 이뤄졌습니다. 높이 1.3m에 불과하지만 속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철로 가득 차 있어 무게가 700kg에 이르러 이사 자체가 대역사였습니다. 석종사는 철불의 무게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보물을 지켜가겠다고 밝혔습니다. 소중한 문화재가 지역을 떠나지 않은 데 대해 시민과 신도 모두 반기는 분위기입니다. 중앙탑으로 불리는 중원 타평리 7층 석탑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충주 타평리 7층 석탑으로 이름을 바꾸었듯 단호사 철조 열애 좌상도 새 보금자리와 함께 조만간 새 이름을 갖게 될 전망입니다.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.